우리사족 성경 하늘빵 엄마가 그려주는 1분 그림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당벌레를 그려볼거에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무당벌레의 얼굴을 둥글게 그려줍니다. 얼굴에 눈을 동글동글 그려주고 볼터치도 칠해줍니다. 웃고 있는 입도 그려줍니다. 머리 양쪽으로 더듬이를 그려줍니다. 가슴 부분을 살짝 그려주고 무당벌레 등에 날개를 그려줄게요. 날개의 양쪽 경계도 표시해줍니다. 이제 다리를 그려줍니다. 먼저 3개의 다리를 그리고 날개 아래로 배를 그려주고 배 반대편에 나머지 다리를 그려줍니다. 총 6개를 그리면 돼요. 마지막으로 무당벌레의 날개의 동그란 무늬를 그려주면 무당벌레가 완성되었습니다. 무당벌레는 정말 다양한 색깔을 몸에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붉은색, 노란색, 오렌지색의 다양한 검은색 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섬세하게 지으셨는지 무당벌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딱장벌레과인 무당벌레는 이 세상에 발견된 종류만 해도 5천종이 넘는답니다. 또 무당벌레는 빠른 비행속도를 갖고 있어요. 빠른 날개짓을 통해 시속 60km로 날 수 있지요. 이 속도는 사자가 먹이를 쫓을 때 달리는 속도예요. 무당벌레는 채소를 먹는 작고 부드러운 곤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농부들에겐 아주 사랑스러운 곤충이에요. 친구들이 보기에도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